지난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로 경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웠던 시설농가에선 난방비 부담까지 치솟아 이중고를 겪고 있고,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안 바다도 꽁꽁 얼면서 양식 어민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윤현서, 황제락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비닐하우스 안에 애호박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에도 하우스 내부 온도는 영상 13도 이상. 두 겹의 비닐하우스에 보온커튼과 이불도 모자라 난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애호박이 냉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비 부담은 1년 새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시설 하우스는 이중으로 보온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하루 평균 10만 원이 넘는 증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를 하는 딸기농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를 3겹으로 만들고 하우스 표면을 넘는 수막으로 내부 온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영상 12도를 맞추기 위해 난방기구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전체 시설재배 면적은 9,700여 제곱미터. 최근 기후온난화 관련해 가지고 한파가 예년에 없던 한파가 심해서 농가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체험 프로그램 중단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들이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에 시름에 잠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북극발 한파의 경남 내만 해안선도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과 칼바람에 바닷물도 견디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한 가두리 양식장. 수온을 측정해보니 8도 안팎. 예년보다 2도가 낮습니다. 경남 4천만과 강진만에는 지난주부터 저수원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2도 가까이 낮은 것은 사람에게 기온이 20도 가까이 낮은 것으로 양식 어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민들은 추위를 피해 양식장 그물을 더 깊게 내리거나 수온이 더 높은 곳으로 양식장을 급히 옮겼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졌습니다. 고기 상태들이 전년비에서 너무 좀 활동량도 줄어들고 해서 지금 혹시 폐사량이 날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경남 양식 거리 가운데 추위에 약한 참돔과 쥐치는 170만 마리. 저수원은 적조나 고수원과 달리 마땅히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해수부와 협의하여 가두리 이동 시 긴급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저수원 대응에 어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수원 현상은 다음 달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남해안 양식 어민들은 혹여 피해가 나지 않을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제락입니다. KBS 뉴스 황제입니다. 감사합니다.